안녕! 집중력이 없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안 찍었어요 도청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오늘... 왜 그를 너무 싫어하는거야? 사람들이 알 수 있을까? 지금 잘 마틴 드레셔는 사망했대요 저 4명을 구해야 된다는거죠 3명을 먼저 구하고 나머지 저쪽에 있는 1명을 구하는게 낫겠어요 가자! 난 찔리지 않아 여러분들이 더 잘할거야 잔이버무도 양심이 양심있죠 족치자 족치자 난 족치는게 제일 좋아 패버려 엑소 쳐! 쳐! 됐다 어랏 이거 테이크다우면 자꾸 당하네 네 역시 배트맨은 빠따를 써야돼 빠따를 쓸줄 안다 네? 이거를 임시로 던져서 터뜨릴 수 있는게 있구나 주준한 다음에 터뜨릴 수 있는 상태 테이크가 지 Snap 까 런쐜다 Tiger 350 2或 3 배트모드를 또 가꿔야 돼 도로 근처에 있거나 도로를 바라보고 있으면 어? 꼭 당하네? 어? 아악! 당귀를 맞았어 너도 당귀를 맞았니? 당귀를 맞은 놈들 불쌍한 놈들 근데 얘네를 정리한 다음에 갑자기 자 이상한 닌자 같은 놈들이 어? 칼을 맞아요 자꾸 공속이 빨라서 그런가? 피한다 잘 이미 죽은 애한테 헛! 끝났다 공격적이 꽤 되는 녀석들인 것 같아요 자 정리가 됐습니다 대충 됐는데 자 기지개를 움직여서 자 가자 배트카 그쪽이 아니야 방향이 안 좋잖아 그러면 됐죠? 디럭 이곳에 도로를 제거하러착 자 뒤로 가봐 후진 후진 날라 가보겠습니다 오르렁 후려어차 치야 다 죽여버리겠대 멍청이들을 다 쏴버리겠다 뽐 쏴버려 유도탄 에이 별로야 아우 힘들어 조작이 내 맘이지 발칸포를 쏘건 말건 위력적인 말건 내 생각에건 네 고고님 어서오세요 퓽 퓽 이야 연출이 되게 좋네요 상당히 좋습니다 연출이 도포하다 말았니? 도포하다 말았니? 이게 아니겠니? 가자 가면 되겠다 이제 들어가면 되겠다 야 이제 어렵게 들어온다 이게 자그랬네 자 제가 늦게와서 죽고 막 그런건 아니겠죠 설마 하니?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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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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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도와 도와 괜찮아 레벨저가 10대라서 말을 잘 안 들어왔어 아 루빈이 아닌가?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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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다! 이렇게 눌렀더니 이거 슬라이드로 들어갈 수 있는거 아니야? 슬라이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달려가다가 동그라미 누르면? 아닌가? 나가라고? 나가는건 아니구요? 어떻게 하는거지? 그랬군요 8젤 도포하구요 쑤욱 싸악 요즘에 싸악이 유행이 들어 시암! 5격전용기를 선택하구요 또 쏴야되니? 저기 보인다 배트맨이 앞에 있는데 해도 되겠니? 아무래도 나는 좋아 뭐어? 세모님이 훅화를 안해서 순수해서 그런가봐요 이제 어디로 가면 되니? 어딨니 여기가? 이쪽으로 가면 되나요? 그쵸? 그쵸? 세명까지 늘었답니다 맙소사 맙소사! 맙소사! 세모님이 카와이에서 그래요 마계인가요? 마계 아이잉! 케이드 한다는 마계 어? 저기 내려가요 그렇군요 안되겠군요 어머나 어떻게 올라가지? 세모 세모 세모를 눌렀는데 안됐어 X 똥그라미는 떨어져 X군요 그렇군요 뿡뿡뿡 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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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다가 끌다가 떨구면 되나? 떨구면? 와장창 쳐! 놓으면 되나? 부서지는게 아닌가봐 아 터뜨려야돼? 그런가봐 터뜨려야되나봐 에이 귀찮아 엘리베이터를 부셔버리면 되나보다 엘리베이터를 부셔버리면 되나보다 엘리베이터를 부셔버리면 되나보다 알겠어 왔다 맞췄다 맞춘거야 맞춘거야 엘리베은 Whis tych sequels 미atie Team 어허 어디로 가야 되니, 내가? 나와 죽을려나?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한 이스라이그야? 아하! 그렇군요 오나님이요 얼마나 짱 귀여운지 아세요? 솔직히 이쁜계통은 아닌것 같아요 근데 귀엽기로는 진짜 짱 귀여운 그런 스타일이에요 일본 문화에 심취한 분들이라면 엄청 좋아할만한 그런 스타일입니다 3명밖에 안되는구나 자 정리 한 마리 됐구요 끝! 정리가 됐어요 어? 오 히라는 녀석들도 나오군요 그렇구나 자키 구했다 대화해 이제 괜찮다 괜찮다 이 친구야 어떻게 알지? 11시까지 방송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다시 방송 재개할게요 어? 공포가스를 대량으로 만들고있어 약속 Да 정말 약속 오오오오오오 grants을 다 사Sure 아居 수사소가 어디 가려 Brahms을 찾아라 알겠습니다 알겠어 아 맘에 모르고 고마워 만족했던 과일보아니 사라졌어. 매우 한 명은 구했는데 상황이 호전될 기미는 굉장히 안보이고 있어요 엘리베이터에 하는거요 스케익 크로스는 아직 못찾았어요? 아직 못찾았어요.esen 건 줄지 마세요 공간은 공포가스로 뒤덮고 남을 풀렸고 그 capturing 대통령을 trophies에서 맙소사! 난리가 났다 난리가 났다 엉망진창이다 아이 밥콘이나 먹고 싶은데 슈퍼맨 불러와 노가다를 밤새 뛰고 있어 맨날 지겨워 나갈 수 있지 나갈 수 있지 나만 믿고 따라오면 돼 난 배트맨이니까 올라갑시다 그래서 배트맨에게 크립토나이트를 맡겨요 가장 신용하는 첫번째로 가장 신용하는 친구인 배트맨에게 크립토나이트를 맡겨놓죠 자기가 혹시라도 무슨 바보가 됐을 때 그때 사용하라고 바보에요 바보 어머나 잠깐만 벌써 싸우니? 어려운 자식이 맞으노니 지금? 설마하니 내가 이 자리가 맞은 거미 어디갔니? 아이고 또 안보인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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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로 확 다가가지고 저거를 밑으로 확 꺾 아까 채 버릴까보다 어우 좀 세다 이거는 배트 저거 뭐냐 배트윙이 와야지 더 배트 자 배에다가 마루 쏴주고 있어요 나도 막 막... 이따 이따 못하고 있다 끝났어 이놈봐 이 시간은 내가 이겨 아이구야 방심했어 끝났어 두세대 맞추면 돼 야 인마 일로와봐 아우 왔땅당하라고 야하하 방창이 죽어라 깼잖아 깼잖아 이거 뭐야 내가 깬 거지 뭔 개소리여 건너미 어디로 가야 돼